아우 잘 잤다 촬영 준비하러 가볼까? 자, 나갈 때는 언제나 역시 슬리퍼죠 네, 저는 그러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셋 워낙 메이크업을 했고요, 무릎도 했고, 옷도 입어서 이제 한번 1층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누구만의 지훈이죠? 웨이만의 지훈이죠. 뭐하고 있으세요? 밥은 먹었나 모르겠네. 또 일하고 계시는, 또 학교에 계시는, 유치원에 계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원래 이제 촬영을 가봐야겠죠? 그렇죠? 저 윙게이들 오늘 또 촬영하러 왔는데, 오늘 또 재미있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빼고 있어요. 확실하게. 저는 자동차에 그렇게 심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약간, 그런 매력이라고. 대신에 혼자 있는데요. 그냥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항상. 그냥 혼자 뭐 함께 있겠습니다. 노래나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큰노래 아세요, 큰노래? 이거 요새 좋은 노래인데, 번키 선배님의 노래인데, 여기저기 거기라는 노래인데, 이렇게. 이거 로딩 중이야. 여기, 막대기가 안 터져요. 5최노래. 3년생의 노래. 1nd 전. 6시 4백. 5시 5촌. 5시 3variant. 6시 4시 5시 5시. 5시 5시. 5시 5시. 오, All the way up 이라는 노래입니다. 5시 5시 6시. 5시 5시. 6시 5시. 이 노래는 제프 아랫의 크루그를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기본견수 연습생 때 연습생 때 해줬습니다 음 그렇다고요 여러분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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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놀랐어 잘못 놀랐어 아이고 이런 그것도 무슨 노래 있을까 그 약간 그 약간 뭔가 연기 막 감정신이 들어가기 전에 음 음 딱 듣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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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해가지고 힌트 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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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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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사 슬퍼하는데 사도 세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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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 컴에이 사랑하겠다 좋은 날씨네 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싶어? 누구를 누구를 노래 너무 좋아 무사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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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거 누룸이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흑인 가수 제이미 폭스의 헤븐이라는 것 같아요 이 가사가 너무 이뻐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그런 가사들인데 이거는 아 이것만 들으면 내가 막 저 막 초원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내가 공 던지면 맥스가 막 확 달려가지고 내 공 주워 그런 느낌 다음 노래는 역시 이게 생각났네 이별 택시 김현성 아 이것도 약간 여덤인데 이날 연습생 때 저랑 같이 연습했었던 형이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맞아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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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네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려고 제가 방금 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핸드폰이 없는데 휴대폰 에어푸싱 뭐에요 휴대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촬영이 다 끝나서 차에 탄 상태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집으로 고고싱합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안녕 구독해 주세 보세요 ! 여러분 안녕 안녕 축소할 감사합니다.